이승만 정권 시절의 정경유착은 노골적이고 1차원적인 기부앤테이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노골적으로 먼저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막대한 액수를 정부나 당에 기부하거나 모금하는 형식의 상납을 통해 선거를 치른 후 정권 연장이 성공하면 이를 충성의 척도로 삼아 향후 추진할 사업 선정이나 이에 필요한 차관 및 융자 등으로 기업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노골적이고 1차원적인 주구받기식의 정경유착이 대부분이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군정에서는 이보다 발전된 정경유착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군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통해 행정입법사법상권을 모두 독점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세우고 이 기관의 직속조직으로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막강한 권력으로 국가주도사업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여 주가조작, 호텔건설, 자동차사업에 불법 도박게임기까지 손을 대며 쿠데타 직후 계엄령을 통해 일반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행동을 모두 억제한 시기에 자신들의 셀프 민정의향을 위한 밑작업, 일명 4대 의혹 사건 등을 통해 발생한 불법 수익들을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기 위한 사전조직들과 조직원들을 운영하는 정치자금으로 유용했으나 막강한 권력을 앞세운 국가주도하에 직접적인 정치자금 마련에도 결국 문제들이 불거지며 정권의 정당성에 큰 타격을 준 한계를 경험하며 자신들의 셀프 민정의향의 마지막 단계인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에서는 보다 덜 노골적이나 확실하고 비탈까지 덜 발생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이 있었던 1963년은 6.25 한국전쟁 후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다 1962년 6월 갑작스럽게 단행했던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한 후유증과 여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1962년 미국 생산이 전년 대비 15.7% 감소한 대흉작에 1963년 하곡마저 흉작이 되면서 연속적인 흉작으로 당장 먹을 곡식마저 부족한 상황까지 발생하며 곡식을 중심으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는 그 중심에 일명 3분 300으로 불리는 밀가루, 설탕, 시멘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연이은 흉작으로 쌀을 비롯해 보리와 밀 등 각종 곡식들의 가격이 폭등했고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싼값에 수입해 공급하는 밀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급등했으며 사탕수수를 해외에서 싼값에 들려와 정제 및 가공에서 판매하는 설탕은 당시 명절 선물이나 담내품으로 사용될 만큼 귀한 감미료로 연일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 속에 투기 열풍까지 겹치며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가격이 급등했고 시멘트의 경우에도 전쟁으로 인해 부서진 건물이나 사회기반 시설들을 복구하기 위해 엄청나게 쓰인 데다 물가 폭등 현상과 더불어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밀가루, 설탕, 시멘트 등 3분을 중심으로 사재기 열풍까지 불며 시내 각 상점 앞에는 이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줄석이나 매점 매석 등이 횡행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우리나라에는 미국 달러 자체가 매우 귀했고 박정희 군정에서는 민간인들이 달러를 따로 소재하는 것을 불법으로 삼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공식 환율과 시중 환율 간에는 더욱 큰 괴리가 생기면서 당시 기업들은 공식 환율로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시중에 판매만 해도 공식 환율과 시중 환율의 차이만으로 큰 마진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박정희 군정으로부터 관련 산업 및 상품에 대한 공식 수입업체 지정과 외화 사용 등을 허가받기 위해 부단히 했었고 박정희 군정은 이러한 각종 특혜들을 자신들의 셀프 민정이양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군정은 해외에서 수입해온 원맥을 재분업체 10여 군만 배정하여 이 업체들만이 원맥을 받아 가공하여 밀가루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 여기에 1963년 당시 호대당 380원 정도 하던 밀가루 값이 몇 달 사이에 3배 이상 올라 시중 가격 1200원에 판매되는 폭등 사태마저 눈감아주면서 대한제분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은 그저 정부로부터 싼 값의 원맥을 제공받아 가공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남긴 데다 정부 고시 가격보다 3배 이상 높은 값으로 판매하면서 수십억 원의 폭리를 취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정희 군정이 제5대 대선을 앞두고 셀프 민정이양을 위해 연이은 흉작으로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호남 영남에 밀가루를 대량으로 무상 배포할 때 밀가루를 현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폭리로 취한 막대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박정희 군정과 민주공화당의 정치자금으로 상납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층 더 교묘해진 정경유착의 행태는 비단 밀가루뿐만 아니라 설탕 시멘트 등에 대해서도 벌어졌으며 밀가루 못지않게 가격이 폭등했던 설탕의 경우에도 제1재당을 비롯한 극소수의 재당업체들만이 박정희 군정으로부터 막대한 특혜를 받으며 당시 돈 10억이 넘는 엄청난 폭리까지 취했고 동양시멘트와 대한양외 등 몇몇 시멘트 제조업체들만이 각종 혜택을 누리며 당시 10억 원 가까이 폭리를 취하면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정희 군정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넸고 박정희 군정과 민주공화당은 이렇게 조성된 정치자금을 기반으로 일명 무한전술 무한정치로 불리는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며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을 승리하여 자신들의 군정을 완벽하게 셀프 민정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긴밀하고도 교묘한 정경유착 행태는 대선과 총선을 마친 지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던 1964년 1월 민주당 후보로 서울 마포에서 당선된 제6대 국회의원이자 당시 국회 내 교섭단체 3인의 대표였던 박순천이 국회에서 정책기조연설을 통해 소수 기업들만이 취했던 3분 300 폭리와 이에 긴밀하게 맞닿아 있던 박정희 군정과 민주공화당의 정치자금에 대해서 최초로 폭로했고 연이어 민주당 국회의원 유착렬을 비롯한 당시 야당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까지 상정했으며 이 과정 속에서 관련 재분업체들과 재당업체들은 주요 일간지에 해명서를 게재하고 관련 기업 제1재당이 경향신문과 민주당 의원 유착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제3공화국의 시작이자 1964년 초반 정재개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이목은 이른바 3분 폭리사건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 175석 중 110석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공화당은 야당에서 상정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각종 의혹들을 묵살했으며 박정희 정권의 검찰은 3분업자들의 폭리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없음으로 종결하고 3분 폭리사건과 이와 관련된 민주공화당의 정치자금 유용 등을 보도한 기자들을 입건 및 기소했으며 박정희 정권 세무당국은 1962년부터 1963년 상반기까지 3분 제조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제1재당 외 17개사에 대해 추징세액 3880만원 벌과금 390만원만을 부과하면서 결국 3분 폭리사건 이면에 있던 박정희 군정, 민주공화당과 관련 기업들 간의 정경유착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유야무여되었습니다. 더욱이 박정희 군정은 막대한 정치자금을 기반으로 셀프 민정이왕에 성공하고 소수의 기업들은 특정 품목들을 독과점하며 어마어마한 폭리를 너무나 손쉽게 취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만이 1962년부터 1963년까지 2년간의 연인 흉작과 이로 인한 식량난에 정권과 기업들의 한층 더 긴밀하고 경유해진 정경유착에 의한 물가폭등까지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도 피와 땀을 흘리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